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이 고추 오이 오이 고추 고추 소금 오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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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뼈뼈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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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싱해요. 아주 그냥 개에다 같이 붙어 댕겨서 아주 싱싱해요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거 봐봐. 살아있어 기지개 뿌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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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주꾸미가 아우 떼지지만 아주 싱싱해요 안녕하세요 순이 엄마예요. 오늘은 살아있는 쭈꾸미랑 개예요 개는 간장게장으로 담아왔고 쭈꾸미는 구워서 먹어볼게요 맛있게 먹을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쭈꾸미예요 좋아요 잘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2,3,3,4,1,4 رو시 쫄깃, blocks 쫄깃, 진짜 ok 참깃,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싸요 구강을 다다다다니 불닭소스 불닭소스 치즈 소금 두번째로 간장게장 구는 동안 간장게장을 먹어볼게요 나 voilà 양념장 고춧가루 맛있어 아 맛있다 장이 고소하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꼼꼼 너무 맛있어 말은 낮은 음식은 고소한 됩니다. 평소한것을 찍어주고 완전히 제거하고 고춧가루 고추를 먹어볼게요 오이고추 설탕 질의 Jude 비밀 간장 재료를 중독 뼈! 이거 팍팍팍팍.. 뼈가 살아있어서 맛있어요 싱싱하니 쫄깃쫄깃하니 물 마실게요 간장게장이랑 쭈꾸미 맛있게 잘 먹었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